뭐 딴 데 간 거 아이고 택배 갖고 올 거예요 이놈은 듣는 것 같다 나가봐라 무슨 일이 났는 것 같다 나가봐라 아니야 갖고 올 거예요 딴 데 갔다 아이고 갖고 올 시간이 지금 아이고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올 리가 없다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은 왜 그렇게 남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나 이렇게 한 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나가면서 우선 신발이 흐트러져 있으면 이렇게 좀 정리해놓고 가다가 뭐 돌이 하나 나와있으면 누가 가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치워놓고 개가 나오면 개랑 인사 좀 하고 잘 있으면 인사 좀 하고 가다가 꽃이 피어있으면 아이고 꽃이 폈네 한 번 보고 이러다 보니까 택배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택배가 두 개가 있으면 이게 어떤 게 더 무거운지 들어보고 어떤 걸 더 먼저 가져가야 될지 하나 이거 위에 이걸 올려놔도 될지 좀 고민해보시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아 그런 분들 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성격이 완전히 안 맞으면 좀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다른 거를 아니 왜 저러지가 아니고 그건 내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놓치는 부분 가다가 저는 맨날 돌 뿌리에 걸려 넘어져요 근데 그 사람은 치워주잖아요 돌을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이 고마워요 물론 시간은 많이 걸려요 뭘 하든 그렇지만 그 시간을 걸리는 거를 저 사람은 원래 시간이 걸리는 사람 이라고 그냥 딱 인정해버리면 별로 싸울 부분이 없어요 그래도 살다 보면 작은 거 가지고 티격태격하게 돼요 뭐 샤워하고 나서 스킨을 바르잖아요 저희 남편이 스킨 뚜껑을 잘 안 닫아놔요 저는 아니 왜 스킨 뚜껑을 안 닫아요? 바르고? 바로바로 닫아야지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은 약간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전화가 와서 전화 받느라고 그랬는데 조금 안 닫을 수 있지 뭘 그어주고 그래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스킨 뚜껑이 안 닫아져 있으면 저는 이제 시작을 왜 라고 시작하지 않고 나는 이라고 시작하려고 노력은 해요 말을 나는 당신이 스킨 뚜껑을 안 닫으니까 이게 뭐 좀 상할 것 같고 먼지가 들어갈 것 같고 좀 걱정이 돼요 나는이 더 열받는 나라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는 나는 좀 걱정이 돼요 그러면은 제 마음은 우선 헤아려줘요 아 걱정이 됐어요 그래요? 마음이? 아 그럼 아니 스킨 뚜껑을 안 닫으면 그렇게 대화를 심각하게 나눕니까? 아니 심각한 건 아닌데 우선 어떤 문제 심각한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내 마음을 먼저 표현한다 당신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않고 왜 그래요 물어보지 않고 나는 당신이 그러니까 마음이 이러이러해요 라고 얘기를 먼저 해요 그러면은 당신 마음이 그런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은 그리 싸우지 않고 그냥 해결되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집에 가세요 내 마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앞으로 다시는 스킨을 안 쓸게 야 내가 더러워 쓰시지 않아 하하하하 우리 장 감독과 아주 스킨이 달라요 하하하하 내가 아주 스킨을 내가 하하하하 다시는 쓰나 봐 하하하하 이게 통하는 데가 있고 안 통하는 데가 있군요 그러면은 선배님 같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해야죠 뭐라고요 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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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쓰지마 뚜껑 열고 다시는 쓰지마 쓰기만 해봐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스킨 안 쓰나 봐 하하하하 내가 하하하하 아주 내가 밤새 스킨이 아주 녹을 거라 내가 아주 그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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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하하하하 그러면은 그래야겠네요 네 앞으로는 샤워하고 세수하고 나오시면 제가 스킨을 발라드리면 어떨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면 훨씬 피부가 좋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해 봐라 ARE 해봐라 지금 하하하하 반뚔절절은 그러셨죠 그니까 장준화 감독 얘기만 하나 시간 정도 하는데 올뭇, 너무 재밌어요 이할 일에 있으면 남편 얘기 마시고 애인 얘기만 그렇게 해야해요 하하하하 아,는 이렇게 애기만 하지 다 anchor 문서를 열었을 때, 성격도 똑같고, 네? 저보다 더하다는 소리입니다. 집에 모르는 사람이 오면 한 한 시간을... 그분이 부담스러워서 밥을 못 드세요. 밥을 먹어도 되겠니? 이러면서 이렇게 한 시간을 그러고 쳐다봐요. 그런 눈빛이 저랑 똑같아요. 나선 사람 볼 때 그렇지.